영웅 왜 그래? 야 그가 가게에 가면 된거야 외론가 한 적이 얘기도 있다 오 이즈 얼른! 단속해! 어! 그냥 가네. 꼬뱅아. 아휴. 얼른 들어가. 엄마 따라서. 얼른 가. 귀엽네. 똑똑하네. 말귀를 알아듣다니. 똑똑해. 아주 좋아. 넌 또 왜 여기 왔어? 저기서야 뭐. 모르겠다. 어? 다 먹네? 응? 귀여워. 와.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안녕. 꼬리인거죠? 아. 꼬리는 어미가 임신했을 때 영양이 좀 부족하면 저렇게 되더라구요. 아무래도. 이거 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얘 자매가 있었는데 저 위에. 그. 위에서 좀. 차에 치여서 죽어가지고. 피자국이 한동안 있었거든요. Chest Back. 어떡해. 가자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줄게요. Somethin one. 가자. 이리 와. 얼른 와. 너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들어가, 밑에 헤어놨어. 사람들 조심해봐. 꼬맹아. 귀여워. 빨리 사람들 지나가잖아.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뭐? 뭐야. 형제들도 어딘가고 너 혼자 남았어? 엄마야. 어디가, 어디가. 안 돼, 안 돼. 야, 어디가. 네가 자꾸 나오니까 네 얘기도 나오잖아. 얼른 들어가. 에이, 간다. 왜 이렇게 어린데 벌써부터 냄새가 나고 그래. 아, 너 진짜 왜 그래. 뭐야. 아니, 마법 도대체. 아, 너 진짜. 세상에. 야야. 너 진짜. 내가 미쳐.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내가 진짜 미친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맘마 먹자, 이리와. 전부들. 니야 엄마가 아직 먹었어. 야야. 너 때리지 마. 하. 내 이상에 밥을 얼마나. 미쳐네, 가마치. 이리와! 꼬맹아! 너 진짜 그러지마 야야 괜찮아? 밥 먹어? 어떡해 베이비가 없다 야야 야야 괜찮아 아가야 먹어 아가야 너네 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래 너를 너무 일찍 동네 그렇게 된다 진짜 야야 그만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얼른 먹어 야야 스톱 얼른 먹어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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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어떻게 해~~ 아이고..내가 미친다 진짜 조용할 날이 없네 조용할 날이 없어 이게 뭐야? 완전 갈비뼈밖에 없어